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의 이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1124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꾸미호수 현실의 3수 8수 안박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8수 안박 시간을 갖기 이전에 1123회차 후기보고를 잠깐 하고 1124회차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그럼 칠판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23회차 후기보고 하겠습니다.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자 여기서는 제가 별 말할 게 없는데 밀고 땡기기에서 9번 21번 16 19 17 24 10 8번 30 437번 23을 올려서 적중수를 21번 19번 24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수 지난 23회 당첨번호가 13 19 21 24 34 35 6이 나왔습니다. 보너스까지. 그래서 저는 수동조합에서 밀고 땡기기 수동조합에서 제가 칠판에 올리는 수 중에서 5등북 게임을 잡았습니다. 조금 강범하게 나갔으면 5등을 5, 6장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2장 잡으나 6장, 10장 잡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입해서 로또 복권을 더 샀으면 한 6장 나오는데 그게 샘샘이 되니까 어쨌든 15개인 중에서 제가 2장을 조합해서 찾아낸 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수, 12수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비슷하게 갔는데 직빵, 대빵, 몰빵에서 아주 가깝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당첨은 못 냈지만 직빵, 몰빵, 대빵 한번 보시죠. 그리고 1123회차에서 몰빵에서 여러분 13 26 보너스까지 잡고 3338을 올렸습니다. 이 정말로 번호가 33번, 33번은 근접하게 갔습니다. 당첨 볼이 3435가 나왔는데 아깝게 2수, 3수 차이로 비켜나간 것 같네요. 한 수 차이로. 그래서 2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빵 한번 보시죠. 직빵에서도 24번 하나 딱 찾아냈습니다. 24번 하나 잡았죠, 직빵에서. 그래서 비슷하게 패턴은 비슷하게 넣으라고 대빵에서는 좀 고전을 멈추고 냈네요. 12, 14, 17 비슷한 숫자가, 이어 숫자가 출현은 적었지만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대빵, 직빵, 몰빵에서 비스무리하게 당첨될 뿐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3회차에는 이런 계기를 삼아서 계속 직진, 농협을 가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1124회는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기방송 끝내고 오늘 1124에서 구명수, 현실의 3수, 8수 완바, 그리고 자동, 반자동, 10개임, 10개임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1123회차 당첨 내용을 한번 보시죠. 1123회차 당첨 내용입니다. 워동 2개임이 당첨됐는데 밀고 땡기기의 히어로스 조합에서 192124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급을 바로 받았습니다. 지급 많은 내용을 받고 또 1124회차 로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시죠. 제 1124회차 로또 착한 요로동에 들어갑니다. 구매호수 67101620 갔습니다. 현실의 3수 252932. 여러분, 여기서 단번대 6번, 7번, 10번을 포진을 시켰고 10번대 16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번대 2025293수를 적용시키고 32번, 30번, 단번, 32번을 하나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8수에서는 6번, 7번, 101620252932로서 갑니다. 그래서 예비수에서는 40번대를 제가 대거 2개 이상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로 자, 1124회차 후기보고를 23회차 마치고 두 번째 칠판을 보시고 또 세 번째로서 10게임을 공유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1124회차 로또 착한 요로동에 들어갑니다. TV에서 제공하는 8수암바 67101620252932로서 10게임을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5게임 자동이 먼저 보이네 잠깐 미스가 있습니다. 자동은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24회차 수동 첫 번째 5게임 수동 첫 번째 5게임 두 번째 5게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됐습니다. 여러분, 1123회차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회차입니다. 그래서 꾸준함과 열정, 끈기, 전략을 잘 짜서 1124회차도 좌회전, 우회전으로서 오르시 직진으로서 농협 본정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자동, 반자동 5, 5, 10게임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1124회차 자동 한 번 더 보시죠 자동, 반자동 반자동 구매 내용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반자동은 6번, 16번, 14번, 19번, 37번으로서 반자동을 5개임을 했습니다. 자동, 반자동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1123회차에도 로또 1등을 당첨을 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꼭 저를 말하면 착한 요리사는 꼭 1124회차에도 로또 1등 당첨을 일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 꼭 쉬고 내일 또 계속 착한 요리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내일은 뱃빵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비입니다.